지니티니채 지니티리채 지니티니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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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티리채 지니티니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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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편은 우루푸대전 우루푸대전인데 서폿 열 명이 다 서폿 챔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메모장에 있는 모든 서폿 챔프 하는 거에요 특성 바꿔야지 이거랑 오케이 자 알리스타 이거 개사기거든요 어 알리스타 스킨없네? 누가 좀 사줘요 빨리! 황금알리스타 사줘! 황금알리스타! 미안합니다. 제 김치 제 김치 소환사 협곡에 서포터가 10명이 모이면 생기는 일 저가 시즌2 유저라서 아니 여기 있는 메모장에 있는 챔프를 하라고 이 멍청한 새끼야 말을 해줘도 몰라요 추발 너 급식이지 이 새끼야 어? 너 급식이지 쏟아 못 이긴다고? 야 괜찮아 알리스타 궁 쓰고 가면 돼 야 쟤 안들어온거 아니야? 아 증폭구서서 하자 어차피 쟤네 그거니까 어 극틸 극틸 가능 당연히 극틸이 가능이지 야 쓰레쉬 오 빨리 와 쓰레쉬 방금 뭔가 날라왔는데? 방금 뭔가 날라왔는데 내가 눈치 못친거 같애 그렇지 야 그랩이 몇초에요? 그랩이 몇초야? 2초인가? 어으 반응속도 가라앗 헐 가는길에 끌렸어 나 뭐야 야 왜 죽어 아이 멍청이다 아앗 가라앗 아 데미지 속났세 아이 쟤 뭐해 개판이야 아이 개판이야 아이 야 아 끄지마 아이 아이 끄지마 이 새끼들 아 끄 아니 끄니까 더 손해보네 아이 끄지마 그냥 아니 왜 끌어가지고 슈왈 개선해로 온거야 아니 아니 아이 다 멸망했어 아니 나 죽었어 다 죽었어 아니 왜 끌어가지고 슈왈 야 쏘나 3킬인데? 아니 우리팀 우리팀도 그랩 3명인데 전화 애매하게 끌어 아니 왜 쏘나가 탑이야 아 3킬 먹은 애가 탑이야 왜 아 아이 슈왈 개고통 와 그 와중에 노트 이슈와 우기짱 야 2렙이야 벌써 야 벌써 2렙이야 일단 W, Q를 찍어야되요 쿨이 몇초냐 한번 볼까요 짧네 야 그래 스왑하자 스왑하자 나 내가 내가 바텀 갈게 소나길이 탁가 절대로 무서워서 도망치는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질거같아서 도망치는게 아니에요 뻥 올려야지 시내그랩 보여준다며 이 새끼야 공기그랩 보여준구만 무슨 시내그랩이야 아이 그랩 좀 해봐 지금 얘 한명밖에 없는데 그렇지 오케이 아이 깜짝 놀랐네 아이 그랩 끌때 말을 하단말이야 이 새끼야 말하고 끌어 어 야 끌어 끌어 이 블리츠새끼야 라 블리츠 뭐야 블리츠 뭐야 이새끼 오! 나 뭐야? 알리 뭐야? 알리 뭐해 이 병신새끼 알리 알리 이새끼 뭐하냐 아이 존나 병신같이 못하네 아 누군지 몰라도 존나 병신같이 못하네 가야되겠다 와드없니?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가가가 아니 눈틀이 뭐해 우기잠이이씨 아이씨 아 빨리 가 아이 그래파다공이 멍청아 새끼야 가 또치 가! 배달 배달 배달! 아이씨 뭐해! 아 꺼져 이색끼야! 아 이거 쏟아 개사기야 아 여기 쏟아 개사기야 아 이거 쏟아 개사기야 이거 쏟아 개사기인데 여기서? 와우 아 저쪽 쏟아 너무 잘 컸어 아 이거 갑자기 또 들렀어 ㅅ발 아 아까 전에 그 아까 미드에서 미친짓 해가지고 그래요 미드 해가지고 왜 지랄 해가지고 랜턴 랜턴! 아 랜턴을 거기다 던지면은 아이 두치새끼야! 아이 뭐해 이 비우시랄! 아 제발 오지마 얘 데미지가 안나냐? 아 우리팀 개털려! 나도 개털려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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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! 아 나 진짜 이 노트루사키 암걸려 뒤질거 같네 와! 소나 이 슈바새끼! 아악! 야! 이번판은 유튜브에 올리지 말자 이번판은 유튜브 망했어 너무 개털렸어 아니 뭐 이 뭐 후반이라도 가야지 슈가 개털렸어 처음부터 아니야 그래도 몰라 오르프 모드에서 몰라요 진짜 그랩 다들 뭐여 진짜 그랩 다들 대단하다 아 시발 아이 말이야 이게! 야 이 새끼들 안해! 흐흐흐흐 안해 이 시발 나와 나와 안해 시발 안해 개새끼들아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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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하하 나와 안해 이 새끼들아 아이 뭐야 이게 시발 이거는 보는 사람도 빡죽을 원했을 거야 아니 이거 보는 사람도 빡죽을 원했을 거야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밸런스는 맞는거 같애 얘 얘가 티어가 어디지? 아 6974 아니에요 아휴 6974 아닙니다 아 이거 7사 7사 아 뭐가 아니 비번에 의미 의미 부여하지마 비번에 아 못할 수도 있죠 야 갑시다 야 아까 아까 했던 챔프 있지? 그걸로 해 이거 재밌으면 한판 더하나요?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할게 없어가지고 URF 모드 이제 끝 아니야? 끝일걸? 야 텔포트야 텔포 야 텔레포트 야 미드로 텔레포 모여 내가 끌어줄게 끌어줄게 배달해줄게 가자 내가 옛날에 메라였지 으앗핫핫 뭐야 아 뭐야 아이 깔짝 놀랐네 아이 깔짝 놀랐네 옛날에 메라한테 잘 끌렸지 으앗! 그렇지! 봤지? 잘 끝나니까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 아이 그거를?! 오케이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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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타릭 조져! 짜아악! 그래! 오케이! 그렇지! 매나! 매드라이프 크래비다, 형! 형, 무시하지 마! 이 새끼! 무시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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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은 무시할 땅이구만 아니야, 총검이 좋아 총검 해가지고 딱 받고나서 총검 딱 아, 왜 여기 세 명이 왔어? 후우! 후우! 공기! 팡! 후우! 요기다! 너의 무빙은 일켰다! 하아! 너의 무빙은! 오케이, 그렇지! 일켰다! 오, 얘는 아직 안 일켰구만 거북거북어! 어? 바꿔치기? 나이스! 아, 여기 왜 세 명이 왔어? 난 미드로 가야지 어? 어, 이거 소! 오! 와! 개극혐! 뭐 있어 보이는 줄 알았더니 하하, 아니었구만 어? 아니? 일로와 야! 붕으! 로봇을 하하, ondi 으쌰아아! 저건을! 아니... 아니... 아니 이거... 알리다 더블킬을 못해! 아니 뭐해 너 더블킬을 왜 못해! 아니 더블킬을 못해... 아니 바보가인 바보 아니야? 더블킬을 왜 못해? 그렇지 잔나! 파이팅! 이겼다 잔나 와하! 그 와중에 스트레칭 헤헤 그래봐 갈데가 없는데 이거? 와... 싸일라 싸쓰레기 요기다! 아 비니언이라리! 쪄아아앗! 핫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야! 늦어지게! 간다! 잘가! 핫! 아! 이 병신 잔나베키야! 야! 잔나! 아이 잔나 뭐해! 아이 잔나 진짜 이씨 잔나! 아이 잔나 이 자같은 새끼! 아이 잔나 뭐해! 아니... 끄는건데! 아이 끄는건데 뭐해! 아! 뭐야! 씨 바아아아아아아아악! 야악! 아! 너 잔나! 아! 이 새끼! 빡시게 하네 쟤 이 게임! 헐! 오케이! 어흫! 야무지게 교환했네! 핫! 야 이거! 헐! 이걸 못 끌었어? 어 완전 개판이야! 이상한 나래진 대신 끄졌다! 핫! 일로 오더라! 어 저거 못잡았어 헐! 와 저걸 못 끌었어! 대박! 아! 바꿔치기! 으아아아! 야 저거 못잡아? 야잇! 진짜 알리 WQ 개못한다 얘 아 나 집가야되게 아! 아 자키야! 아 자키야! 아아아악! 아아아악! 다음에 다 봐야지 집가다가 총검 얼마죠 이거? 어 총검 살수 있네 이제? 오케이! 총검이 얼마나 살는지 보여주죠? acking쌉 아하핰핫 아 끌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야! 어! 이거를? 야 나 어디로 어디로 vardır него? 이걸? 오 살았다 후우우우우 살았네 지인이 어서오고 하앗 계판이야 계판 내가 무슨첨인지도 모르겠어 나의 정체성도 모를 거 같아 이거 지금 어 아 이새끼 무빙 이상해 아 문빙을 안해 아니 블리치 무빙을 안해 슈왈 자 여기 여기 데캡 데캡 갈까요? 시몰 가능이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쎄가지고 마주템 좀 두르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더라 어 얘 궁 이런 슈왈 궁이 아 아 저 개 이 새끼 아 좀만 아래로 와봐 아래로 아래로 와봐 아아 웃어 도망가는거 아 야 오리바 미안 오 고마워 호호 호호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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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오케잌 나이스 시베이킬 5끄러 cumin 5끄러 어앙 오케이 가자 아 뭐야 아이씨 저리가 짐 아흫 우물 낚시라니 이새끼 잠수인줄 알았는데 와우 야 여기다 와드좀 깔아놔봐 와드좀 야 두녀가 두녀만 쓰는거 삥소리밖에 안나는거같애 이..이판에서 오 장난 살았네? 어떻게 살았냐 얘? 와드 없니? 오케이 이렇게 가가지고 평타평타 W평타평타다 가자 간다! 아 이 타릭새끼 일로 오너라 아오 이쒸 버려 W평타평타 W평타 평 평 핫 이새끼 아까의 복수 아까의 복 다음에 복수 다음에 복수한다 다음에 복수 다음에 복수한다 야핰 야 밀어 야 이거 밀어 이새끼들아 아 안 돼에에에에ız 짜 아아아아아아악 뭐지 이 이겨도 이 적같은 기분은? 이겨도 이 역같은 기분은 뭐지? 어쨌든 일단 쉴드 있는 조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카르마나 잔나 같은 쉴드형 챔피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팀이 이기게 된 것 같아 아 물론 딜량은 제가 1등 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